자 호수 두개 갖다가 호수를 이제 테이프로 붙일거에요 붙여주세요 테이프 하세요 잡아보세요 여기다가 주사를 놓을거니까 자 신기하네요 이쪽으로는 쌍먹되고 소벙태야 소벙태야 있는거같아 이거 맞아요 또 있네 어? 많아져 있는거같아 이거 이렇게 해서 직접 직접 붙여보세요 이렇게 붙여보세요 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붙여요 응 붙여요 응 붙여요 자 호수를 말리겠습니다 호수를 말리겠습니다 소운처처럼 여기가 소운처 안입니다 소운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설명 보시죠 요거 문은 필요가 없어 문은 닫아야돼 문은 닫아야돼 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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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다 놓고 쥬 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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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죠? 끝까지 다 봐요. 이거는 이렇게 하고 다른 색깔로 여기다 놓고 꽂아서 눌러주세요. 벽에 붙어서 해보세요. 위로 올리세요. 다시 먹었네. 이게 뭔가? 여기는 파란색. 먹어요. 다시 먹어요. 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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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민경이 튀어지지? 해봐요. 파란색 해볼까? 이건 보내주거나 안 해보며? 그럼 파란색은 이쪽에서 할래요? 해보세요. 꽂았어요? 엄마가 손 씻는 것 같아. 숨 쉬는 것 같아요? 아니 손 씻는 것 같아. 손 씻는 것 같아요. 얼마까지 이리. 내 배경이 있어야지? 가사는? she is anneal. 시야 쌍고 있어? 시야 하는 거예요? 응. 아하하하하하 꽉 꽂아서 그렇지 올리세요 발사 누르세요 우리 몸속 피가 이렇게 흘러요 발사 다 쓰는 거예요? 다 쓰는데 다 나갔다 호수 올립니다 무슨 색깔이에요? 하세요 괜찮아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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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re 혈액 공급해 주는 거야 민재야 혈액 공급 여러분은 비유? ㅎ 그게 재밌구나 이게 끝났는데요